이 카를로미바리에는 굉장히 독특한 커피가 있습니다. 온천수를 이용한 커피가 있는데요. 그 맛이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.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커피. 온천수를 사용해 커피를 내린 다음 휘핑크림을 얹어 나옵니다. 아메리카노 위에 크림이 올라간 게 아인슈페너와 비슷한 모습인데요. 과연 어떤 맛일까요? 이거는 무슨 약 같아요. 정말 약 같은 느낌이 나요. 우리나라로 치면 비슷한 맛이 쌍화차. 쌍화차 맛이 실제로 좀 나기도 하고요. 위에 보시면 생크림이 얹어져 있죠. 그래서 달달하면서도 매콤하고 굉장히 독특한 풍미를 갖고 있는 커피예요. 정말 일반 커피랑 다릅니다. 다른 맛이에요.